Can I get a photo too, please? Oh, stop, stop. 사실 얼마 전에 이민성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저한테 되게 별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조금 특별한 날인데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오클랜드에 계신 사진작가분이랑 오늘 처음으로 같이 한번 사진작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남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또 새롭고 재밌는 경험일 것 같아서 오늘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화장을 마무리하고 옷도 입고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하지? 뭔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은 이렇게 완성. 그럼 옷도 갈아입고 와볼게요. 저녁.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인 이 빈티지 원피스를 입고 갈 거예요. 이게 예전에 홍대에서 구매한 롱 드레스였는데 제가 조금 불편해서 그냥 좀 짧게 자른 드레스예요. 오늘은 이걸 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와봤어요. 이런 느낌의 드레스입니다. 그럼 저는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빈티지 원피스에서 구매한 롱 드레스는 이 빈티지 원피스에서 구매한 롱 드레스는 이 빈티 원피스에서 구매한 롱 드레스에서 구매한 롱 드레스에서 구매한 롱 드레스는 이중 단 object Nr. here we go. afterwards. värld этойemosuksen 하나 자서도 지난 것 맞죠. 천치 원피스ment 한가 face 예. protected careful. конorsch João 사 토크 솔직히 aretto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이제 사진 다 찍고 집에 가는 중인데 되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엄청 쑥스러웠는데 계속 칭찬을 엄청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막 집에 왔고요. 이제 씻으러 가려고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딱 생각난 게 있어서 갑자기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을 조금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영주권을 신청을 했고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단계예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이민성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메일에 따르면 이제 3개월 이내에 어떤 진행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메일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케이스 오프서도 정해질 거고 어떤 뭐 인터뷰가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뭔가 진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뜸을 살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메일과 함께 1년치 페이슬립이랑 IRD 그런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도 쫙 다 받자마자 뽑아서 그 당일날 바로 보냈고 지금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비자 걱정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잘 이게 뭐 3개월이면 아직도 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별거 아닌 거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한테는 되게 별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저처럼 기술 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어떤 정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간 점검 겸 저의 이런 영주권 진행 절차, 과정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업데이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